도깨비 방망이 안녕하세요 팝스에 있는 서울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도깨비 방망이를 돌아온 가수 비니라고 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비니입니다 이번 디멘션 앨범의 타이틀곡 도깨비 방망이는 유치하고 재치있으면서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곡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안무 중에 도깨비 형상을 하는 듯한 안무가 있어요 나는 도깨비 깨비 깨비 지금 하면 멋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디멘션 앨범은 4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1번 트랙부터 4번 트랙까지 시간의 순찰을 담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사귀기 전 연애후를 이렇게 담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생기는 감정 변화를 묘사하는 곡들이에요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경우나 짠은 사랑하고 있을 당시 사랑하기 전에 설레는 감정이 담겨있고 그 위에 이제 나쁜 말이나 애틀 때는 이제 헤어진 후에 나오는 이제 헤어진 후에 느끼는 감정들을 담고 있어요 이번 앨범 작사 작곡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앞으로 제 음악 색깔을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설레요 곡을 오랫동안 썼어요 공백기가 길어서 공백기 동안 좀 저의 개성이나 음악 색깔을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의도가 잘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짧으면 짧고 길으면 긴 시간이 없는데 그동안 너무 기다려줘서 고맙고요 이제 첫 앨범인 만큼 지금 남은 활동 잘 마무리하고 싶고 이제 앞으로도 제 색깔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행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랩을 하지만 노래는 진짜 못하는 편인데 심지어 발라드였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됐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회로 노래를 잘한다는 평도 해주시고 되게 음색도 좋다고 해주시고 해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뭔가 도전을 더 한다기보다는 꾸준히 앞으로 해서 이제 다른 분들로 하여금 저를 봤을 때 어? 쟤는 저런 음악 하느냐?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속에서 수중 촬영심이 있었는데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일단 뮤비의 시작과 끝이 다른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그 노래로부터 시작을 해서 도깨비 망망이라는 노래로 그 내용을 풀어가고 끝과 처음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연쇄작용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의미를 해석해 나가시면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데뷔전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준비를 좀 더 탄탄히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감탄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와 와 이런 거요 네 나 이목구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은 네 아무래도 입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입술 때문에 광고도 찍었고 그래서 입술인 것 같아요 내가 잠들지 못할 때 하는 일은 내가 잠들지 못할 때 하는 일은 작곡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받은 택배는 얼마 전에 바지를 많이 샀어요 바지 받았어요 요즘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냥 요즘에 무슨 말을 들어도 행복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찍어보고 싶은 광고는 비싼 광고 요즘 고민은 네 앞으로에 있어서 제 음악성에 대해서 아직 정체성을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서 그게 고민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칭은 네 비니입니다 지금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음 딱히 제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진 않아요 지금 네 다시 태어난 다음에 원하는 나의 모습은 저는 지금 이대로도 좋습니다 요즘 내가 원하는 소원 세 가지는 어 돈 아 되게 짧네요 네 밤새도록 숱떡 나눠보자 쿵떡 밤새도록 난 오늘 밤도 널 바라볼게 보름달이 뜨면 네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네 비니였습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도깨비 방망이 그리고 저 비니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할테니까 지켜봐주세요 열심히 할테니까 지켜봐주세요 또 너의 소원을 들어주세요